오늘은 힐링여신의 자부타임입니다. 자부타임 설레는 모습 보이나요? 너무 오랜만에 자부타임이라서 뭘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자 그러면 힐링여신의 자부타임으로 함께 가봐요. 납치 종가면허 이거는 섞이미 냉면입니다. 여기서 정말 유명한 냉면이죠. 이거 어디 나왔지? 맛있는 녀석대 맛있는 녀석대가 나온 안산에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저도 이 동네 살 때는 자주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자부타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와 함께 섞이미 냉면과 물냉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 육수도 완전 맛있어요. 그쵸?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예쁘다. 화났다. 진짜네요? 화려졌다. 깨깨깨. 여기는 카페 플라워돈. 플라워돈. 네. 플라워돈. 자 플라워돈. 찾아볼게요. 고고고고. 안녕. 안녕. 아, 예쁘다. 이렇게 계속 오랜만에 봐요. 스테이크 찍기 예쁘게 잘했어요. 음, 이거 먹을까? 아침에 커피를 먹을게 먹었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옷이 예쁜데요? 잘한다. 너무 예쁘다. 여기 약간 20대, 3대 멋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예쁜 진아랑 함께. 꽃들이 너무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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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라서? 햇빛이 바로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다행히 뚫려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한 겹으로. 그렇네. 예뻐라. 예쁘다. 예쁘다. 누구야? 이 미끄 아저씨의 목소리. 눈치를 참다. 아, 그런데? 어?! 진짜데? 근데 지렁같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좀 얼균 꼬리같네요. 꼬리. 꼬리. 여기는 조언이와 소유리의 공간이구나 귀여워 조언이와 소유리의 공간이구나 아래 오일의 공간이구나 잘 모르는 시간 아... 소녀는 정말 잘 못하게 만나면 인상이야? ㅋㅋㅋㅋㅋㅋㅋ 아주 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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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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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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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다. 그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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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와, 다가와, 다가, 베이베 저건 1호선인가? 아니다, 저거 무궁화호구나, 아산역이구나 무궁화 맞지? 얘는 아산역에서 출발하는 무궁화호 인가보다 우리는 천안아산역으로 기차 타고 싶다 근데 전시라도 보러 오세요, 옷은 마소크 때문에 잘 뜯은 못하고 빙 오, 진짜 도대체 오, 근데 여긴 더 끝이 아니에요? 잘 알죠? 맛있는 썩기미동국 다 마셔던 오므끼미동국 남겼어 하니까 제일 아쉬운데 뭐 어떡하겠어요 두 그릇이나 먹었는데 아 미쳤나봐 그쵸?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난 이해해 다신 그런 바보 같은 식으로 안 하려고 그쵸? 그쵸?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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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걸로 그쵸? 이걸로 너무 맛있어. 화장도 빨리 왔어. 잠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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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과 21일하면 나와 좀 달라요. 여기 고기랑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살짝. 나고 좀 됐어요. 한 번 더 많이 갔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오늘 한 번 더 빨리 가요. 호피. 선생님 안녕. 의식하지마. 의식하지마. 잘가. 나두 타고 싶다. 나두 타고 싶다. 진아는 도착해서 연락해. 도착했다고. 알았지? 안녕. 자부 타이밍이 너무 짧아요. 짧게 느껴져요. 그래도 오랜만에 온전히 나를 위해 친구도 만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는 길. 안녕. 얘들아 엄마 집에 간다. 안녕. 너무 쉽다. 여기가 고민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옆에 왔어요. 여기가 왔어요. 도착했고, 도착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설리 주환이 왔죠? 마중 나왔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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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엄마 마중 나와서 고마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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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